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카카오그룹 게임사인 카카오게임즈의 탐방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향되고 있는 국내와 대만 오딘 매출의 단기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딘이 내년 1분기와 4분기에 각각 일본과 북미 유럽지역의 확장을 앞두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내년 평균 1매출이 12억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6월 출시된 우바무스매가 9월까지 높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9월 말 유저 불만 사태로 인한 매출 순위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동사의 운영 개선 노력과 업데이트로 최근엔 10위까지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우바무스매의 내년 평균 1매출은 3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형 게임사 중에 매출규모 대비 신작수가 많은 편으로 기대감이 크지는 않아도 신작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또 신작들의 출시 일정이 내년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계획이 되고 있어서 점진적인 매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브컬처 모바일 수집형 RPG인 에버소울은 최근 사전 예약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1월 31일에 글로벌 출시의 계획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언리얼5 엔진 기반 신작인 아키에이지2를 핵심 기대작이라고 하고 최근 공개한 인게임 기반의 영상에서 높은 퀄리티로 유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유명 개발사 XL게임즈가 준비하는 모바일 MMORPG인 아키에이지 워의 사전 예약과 함께 내년 1분기 출시가 기대되고 있고요. 이외에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는 내년 2분기, 가디스 오더가 내년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상장 폐지라던가 컴투스 그룹의 가상화폐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FTX의 서비스 중단 이슈가 있으면서 국내 블록체인 게임 산업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대형 거래소의 동사의 가상화폐인 보라가 여전히 상장되어 있어서 유일하게 국내 대형 게임사가 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오딩과 음하무스미와 같은 기존 게임들의 매출은 하향을 보이겠지만 내년에 다수의 기대의 신작들을 통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깨에서 목표 주가를 5만 5천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고요. 최고가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6만 5천원을 제시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